신호수신 중 타손이 쓰이는 연합본부에 보고합니다. 회신을 기다려주십시오. 이미 후방기지에서 구조신호를 받았네. 우리가 처리하는 주이니 자네들은 가만히 있게. 알아야 할만한 사실이 있으면 오련히 알려줄테니. 연합지원군을 기다리다가는 기지가 가로가되고 말겁니다. 제가 당장 가서 손을 써보죠. 민병대를 보내주시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연합지원군을 기다려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대기차 공격을 통해 침착을 끌고 있던 스티커가 덮어집니다. 경고가 잇몸에서 사라졌습니다. 목표 2-1 저의 제주도는 아직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주도를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제주도를 공격하십시오... 제주도를 공격하십시오. 래이너보안부하십시오. 래이너보안부하십시오. 제주도를 공격하십시오. 이 시간부로 자네들은 모두 체포야.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걸세. 미쳤습니까? 우리가 그 망할 건물을 태워버리지 않았다면 거주지 전체에 저그가 들끓었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처음에는 분명 좋게 말했네. 난 자네들과 수다 떨러 온 게 아닐세. 당장 무기를 버리게. 하긴 벽창호가 아니라면 연합에서 장군을 해먹고 있진 않으시겠죠.